용족의 후회라더리 결국 혼혈은 안 되는 건가? 시간만 낭비했어 그분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수년의 용족이 필요해 그분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수년의 용족이 필요해 이 혼란스러운 것에 대하까지 출장하시다니요 항제인 내가 황궁을 지켜야지요 외란스러운 것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대해 외란스러운 것에 대해 저 역시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. 이번 반란은 뭔가 이상합니다. 가신이 일으키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. 몇 년 전부터 후궐교라는 신흥 종교 세력이 아이사를 물들이고 있죠. 어쩌면 그들이 이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. 반란군 중에 시상한 무리가 눈에 띕니다. 경계하십시오. 배야. 경계하십시오. 간을 맞추고 있으며, 경계하고 있으며, 그 다음에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복 많이 받습니다. 도움이 나타났다!!! 모두 후퇴어라! 대로는 내가 지키겠다! 대각하라! 마무를 소환하다니... 역시... 이건 단순한 가신의 반란이 아닙니다. 로고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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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이 총 2개가 염벌을 내립니다. 1위에서 공격할수 있습니다. 으까봐. 2위에 한단, 1위에 한단을 잘 맞추고, 1위에 연결할수 있습니다. 공격을 안될수있으면 좋겠습니다. 4위에 한단, 1위에 연결할수 있습니다. 4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. 2위에 연결할수 있습니다. 이 기사에서 1위에 연결할수 있습니다.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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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